경험의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이 체험형 매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는 건데요. 어떤 모습인지 이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에 위치한 한 가구매장. 매장에 비치된 화면을 누르자 가구의 배치와 색상이 바뀝니다. 이곳에선 VR장치를 통해 인테리어 계획을 미리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발걸음이 늘자 기업들은 고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키친 컬러링 존인데요. 이렇게 원하는 타일을 누르면 부엌 벽면에 매치되는 타일을 고를 수 있도록 구성이 났습니다. 렌탈 업체들도 고객의 체험 실현에 관심을 늘리고 있습니다. 코웨이는 이번 달 신사옥에 갤러리 콘셉트의 공간을 조성해 스튜디오 쇼룸 등을 구성했고 SK매직은 자사 제품을 활용해 음식을 만드는 쿠킹 클래스를 열거나 미술 여행 등 분야를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 중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선 해결되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채우며 나아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이점이 있어 오프라인 매장과 체험의 조화를 고민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항상 고객님이 오실 때는 그냥 가구만 보고 되게 그치셨는데 이제는 VR이나 디지털 시스템을 위해서 고객님이 현실적인 집에다가 가구를 넣으시면서 완벽하게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어서 되게 만족도가 되게 좋았습니다.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오프라인 매장의 반란이 더욱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이데일리TV 이해라입니다.